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크래치X를 간단하게 설정하고 예제를 실행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두이노 우노의 LED나 아니면 서브모터를 연결해서 제어해 보는 것을 할 거예요. 이번에 첫 번째로 이 아두이노 우노의 LED 한 개를 연결해서 만약에 스크래치X에 있는 화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보드 한 개 그리고 수수점퍼와이어 두 개 준비를 해주시고 5mm LED 한 개 그리고 LED에 연결할 225번 저항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너로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걸 연결할 때 여기 화면에 보이는 회로도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여기 LED를 연결할 거예요. LED를 연결할 때는 다리를 잘 보고 참고로 다리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브래드보드에 꽂아주세요. 짧은 다리가 꽂혀있는 줄에 검은색 점퍼와이어를 꽂고 이 검은색 점퍼와이어가 그라운드에 꽂히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LED에 긴 다리가 꽂힌 줄에 저항 225번 저항 한쪽을 꽂고 반대쪽을 다른 줄에 꽂히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번 저항이 꽂혀있는 다리가 하나만 꽂혀있는 줄에 점퍼와이어를 꽂고 이 점퍼와이어를 아두이너의 9번 핀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두이너로 연결했다면 다시 컴퓨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난 시간에 설치한 파이어폭스를 실행하고 스크래치 X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크래치 X 홈페이지에서 여기 화면에 보였던 고양이 버튼을 클릭해서 예제를 실행했죠.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비어있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그 밑에 See all extensions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익스텐션스 다양한 확장 버전들이 보여지는데 이 중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고양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아두이노 블락이 표시가 되는데 대신 예제가 없고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의 프로젝트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아두이노 블락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영어를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 블락을 이용할 때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아두이노 블락도 언어 설정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언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언어에 맞춰서 번역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은 아직 번역이 안되어 있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시 all extensions로 이동해서 여기에 고양이 버튼 이미지 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었을 때 맨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지금 extensions JS라고 맨 끝이 적혀있는데 ampersand를 쳐주고 lang ja라고 만약에 일본어라고 가정할게요. ja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I understand continue 해가지고 이 아두이노 블락이 일본어로 표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ja가 아니라 여기에 원래는 ko를 입력하면은 한국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 그 파일 안에 프로그램 안에 한국어가 추가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한국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scratchx.org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open extension url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paste url 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여기다 url 주소를 입력하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다가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주소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paste url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open을 누르면은 I understand continue 이렇게 하면 이 아두이노 블락이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와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제가 화면에 보이는 스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LED가 켜지고 클릭을 하면 스위치가 LED가 꺼지던 것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먼저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줄 때 여기에 여기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기존에 먼저 스위치가 꺼져있는 모양의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off.png를 불러오고 이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놓을게요. x0 y0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지금 추가된 상태에서 모양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모양에서 다시 여기 모양 파일 업로드하기 눌러서 이 스프라이트 안에 모양을 추가를 할게요. 바로 스위치가 켜져있는 그림 파일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 스크립트에 형태의 맨 밑에 모양이라고 적혀있는 블락이 있는데 그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왼쪽 가장 위에 그 모양 번호가 표시가 돼요. 내가 선택한 모양 번호가 1번인지 2번인지 이렇게 1번인지 2번인지 표시가 되죠. 이 모양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거예요. 스크립트 쪽에 가서 이제 추가 블락 쪽에 가서 아두이노 블락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 근데 블락을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만 화면에 상당히 작게 표시가 되잖아요. 블락이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아래에 이와 같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해주면은 이와 같이 블록이 커져요.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 나는 LED A를 우리가 지금 LED를 아까 9번 핀에 연결했죠. LED A를 9번 핀에 연결하겠어요. 연결할 거예요. 라는 블락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쪽에 가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내가 이 스위치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라고 표시가 되고 제어 쪽에 이제 들어가요. 제어 쪽에서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어떤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 연산에 들어가서 이게 서로 좌우가 똑같은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지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떤 걸 비교하냐면 우리가 아까 형태에서 봤던 것처럼 모양의 번호가 모양의 번호가 1번이랑 똑같은지 1번이랑 똑같다는 말은 모양이 오프 오프 그림이라는 뜻이죠. 오프 그림이면 오프인 상태에서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 그림 모양을 ON으로 바꿔주면서 LED를 켜줘야 되겠죠. 먼저 모양에서 모양을 O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추가 블락에 보면 LED A를 켜기라는 블락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우측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면 이하한지 복사되는데 이거를 연산 쪽에 바로 아니면 이라는 블락 쪽에 넣고 이제 거꾸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양을 OFF로 그리고 LED A를 끄기로 바로 모양이 모양 번호가 1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OFF 그림이니까 모양을 ON 모양으로 바꾸고 LED A를 켜주고 모양 번호가 1이 아니라면 아니면은 다시 모양을 OFF로 바꾸고 LED A를 끈다는 뜻이죠. 이제 아두이너를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아두이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두이노를 USB에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면은 화면에서 아두이노가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라는 블락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돼서 LED A가 9번 핀에 연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ON을 누르면은 LED가 켜지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지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은 LED가 꺼져요. 이같이 스크래치 X를 이용하면은 아두이노를 아주 쉽게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여기 오른쪽 위에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턴 온 오프 LED 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이때 저장을 할 때는 확장자가 뒤에 있는 글자가 파일 확장자가 Sbx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다시 ScratchX 홈페이지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ScratchX .org 로 해서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오픈 익스텐션 URL을 눌렀던 것처럼 그 왼쪽에 오픈 익스텐션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Browse for Local File 이라고 버튼이 표시가 돼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 아까 방금 설명한 Sbx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전에 저장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다시 불러와줘요. 그래서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래 Scratch처럼 인터넷에 저장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데 아마 조만간 나중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 ScratchX 홈페이지에도 저장을 하는 기능이 나중에 추가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이와 같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LE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ScratchX에 있는 스위치를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 LED를 켜고 또 다시 누르면 LED를 끄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처럼 LED를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LED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신호등을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